배고파 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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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가비야! 뭐야.. 진짜 가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축하 반갑습니다. 조원입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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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어김없이 어마어마 무시무시한 분 모셨습니다. 와 지금 한국에 있는 것 조차도 난지 깜짝 놀라네 지금 옆에 있는 것도 아스날에서 지금 잠시 임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쌈비 선수입니다. 와우 우리 인천에 음법고 형이 또 한국에서 K리그에 뛰고 있는데 그리고 형이 한국을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 He is happy to be here. In the life okay? Yeah life good. Food is really really good. Yeah nice people. So yeah he is enjoying here. He is really enjoying here. You come to in Korea and the food. You are famous in the food? If I knew the food? Yeah. Korean barbecue? Yeah. It was really nice. Yeah yeah really nice. Just to have a walk with the family. We have been to Gang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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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famous library. Ah 거기 별마당. Yeah. 별마당. 이럴 정도면 한국 K리그 와도 되겠는데? Yeah maybe after when. 인천 유나이틴으로 오는 거야. 와 형을 또 따라서. Yeah of course. 약속 약속. 약속 킬링금. 약속 킬링금. 약속 킬링금. 야 약간 접어놓는데? 교보 상담과 함께 1대1 컨텐츠 지금 왔는데. 본 적 있는지? No I have bit some clips of the show. 네. some clips of the show. 나한테 오픈 전에 그러는 거야 지금. 뭐 니 거 유튜브 뷰 뭐 물어보는 거야. 100만 200만 뭐 말하고 싶은데. 100에드 내가 그랬거든. 어차피 표현이 안 좋더라고 컨텐츠 혹시라도 잠깐 설명을 하자면 우리 쌍디 선수가 공격, 그리고 10번을 디펜스 10번 중에 3골을 넣으면 승리하는 거라고 Your names and donation 지금 저희 파트너예요 우리 강호강호 열혈경호 He plays Sheffield United UK UK 10번 중에 몇 골 정도 자신 있는지 궁금해 4,5 4,5? 강호야, 막아있는데? 쉽지 않은데? 지금 쌍디의 시그니처 세리머니 있잖아 오늘 혹시라도 골 넣으면 시그니처 세리머니 보여주냐고 Yeah, I'm gonna do this 오, 좋다 자, 그러면 바로 이때 가위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쌍디 선수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가야돼, 가야돼, 와우, 와우 This is... 교부 글부 1,2,3,5 1,2,2,3 4,5 4,5 3,5 5,5 5,5 5,5 5,5 6,5 5,5 5,5 4, 5 골, I think. 아, 예? 아, 아. Let's se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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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see. 야, 오랜만이다, 강호야! 정신 차려야 해, 이제! 정신 차리냐, 아버지, 씨! 오우! 야, 이거 지금 너무 많아, 이거! 1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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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야, 강호야! 야, 강호야! 아, 이거 아니야! 1-on-1, so it's good. We need to carry on. I told you, 5골! 2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이건 교부! 다시 포켓을 해야 돼 근데 힘들다 근육이 올라온다 벌써 올라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2라운드인데 3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야! 뭐야? 이게 쉣 아! 이게 쉣 아! 레스아프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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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거 같아요? 거기 달라붙은 데워치에 빼서 발을 못이겠어 와! 자! 뭐지? 4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다행이다 내 변! 좋아 좋아 우리 컨디션 좋다 이제 다시 승리하자 다음 주의 계획은? 첫 번째는? 그냥 딱딱 이건 탁탁 플라이너입니다, 미켈로 탁탁 5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호흡 알았어요, 알았어요 마무리가 좋네 한 번 더 5,000원 인정 더 도네이션 둘이제 그녀辛한 몰아 그래도 여행 이 표의 선배들이 아무리 함부로 할 수 있는거야 지금 봐주는 게 없네 왜 내가 존경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 성가입니다 6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려! 비비깨 악수 2라운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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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제 몸이 더 더 올라가야 돼 공도 못 만져봐야 돼 공이 만질 수 없게 와요 형 진짜로 2라운드 시작 안 saç 7라운드 시작 2라운드 시작 2라운드 시작 1라운드, 2라운드! 잠깐만, 서있어! 손도 못 써. 포키스. 잠깐만, 서있어! 서있어! Look at him. He's doing the move, look. Tell him I'm gonna teach him after. Why don't you just teach him after? No, because he's my opponent, so... I can't. I went to Seoul! I go to Seoul! To Gangnam! Yes, to Gangnam! Yes, my home is Gangnam! Good round! I'm going to start! Let's do it!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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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웅 이거 어떻게 나가? 근데 인정해야 돼. 잘한다. 이거야, 친구들. 내가 안 내버려야 해. 내가 좋은 비디오 할게. 아, 짠다. 강웅야, 마지막으로 막자. 볼은 못 만져가서 한 번 더. 내가 못 만져가야 해. EPL 선배님! 학살 시키고 있다고? 죄성합니다. 야, 맛이 간다. 10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가보야! 아 이거는 본격이고 이제 성공할 수 있게 한 번 Killer4 suicidal한다만 scrutin 5라운드 이라고 한다면 총 12라운드 3라운드를 стрications 만 하arial 2라운드를 стр cosine 하하하하하 ty werewolf 어헤헤헤헤헿 왜냐면 가면서 막 아 relatively ooo 아 이거 기본일 until I feel good Stones 저는 돌아가고 싶어서,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약간 그거는 좀 알아야 될 게, 특히나 엘리트 선수들은, 특히 어린 친구들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약간 심리적으로, 멘탈적으로 너무 좋아, 우선. 수비가 항상 기다리면서 계속 뭔가를 노리고 있는데도 본인의 스타일을 계속 추구하고, 계속 뭔가 시도하고 이 사람을 또 뭔가 심리적으로 역으로 또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은 분들이 보고 느꼈으면 좋겠어, 진짜. 아, 진짜로 최고, 최고. Fully, yes. 지금 이 타이밍에, I'm a fan in donation. Yes, I have time now. Your names in donation, you understand? 예, 예, 예. 오케이, 알아드렸어, 됐어. 자, 우리 열일가오님,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오늘 볼터치가 왜 없었죠? 오늘 숨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숨어 계시는 거예요? 와, 슈팅이 너무 좋아요, 일단. 다 구석으로 꽂히고. 다인될 거 아네. 땀도 안 나시네요. 땀도 안 나, 진짜. 땀 한 방울도 안 나요, 또. 이제, 사실... 사실 항상 이 판넬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Oh, many times this. This is my picture. 오케이. 굿바이. 야, 오늘 드디어 또 선수 이름으로 도우 아동에게 저희가 후원을 하고 도네이션 하고 있거든요. 쌈비 선수가 오늘 승리를 했습니다. 우선 쌈비 선수 이름으로 그래도 한마디 해주세요. 예, so I feel happy to have man of the match because didn't happen a lot in the Premier League. So, really happy. 혹시 사진 마음에 드냐고? 예, nice picture, nice picture, yeah, yeah, yeah. I look hungry, but it's a nice, nice picture. 이거 선물로 드리겠다고? Yes, thank you, I will take it home. This is a gift from Korea. When I see this, I will remember Korea. Yeah. 자, 이거의 좋은 내용 구독자 여러분들. 와, 오늘 정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쉽지 않네요, 역시. 네, 어항이어서 갔다 온 저로서는 상대하기가 좀 어려운 상대입니다. Can you tell the Korean fan? Really happy to be here. Was a good challenge. It was not easy, but yeah, I made it. So yeah, really happy after we go to have nice Korean food. Thank you, my friend. Welcome. 자, 이거의 좋은 내용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오늘 쌈비 선수 실력 보셨죠? 네, 즐겁게 영상 보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앞으로도 이거의 좋은 내용 응원 많이 주시고, 또 쌈비 선수도 곧 새로운 시즌 준비하는데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가야돼, 가야돼. 와우, 와우. 디스 이즈 쌈비. 여기, 여기? 네, 네. 이게 좀~! 구독자 이벤트로 써잉 좀! 우리 구독자 분들 좋아하시겠다. 땡큐 쌈비 자 여러분들 사인